하늘도 감동시킨 며느리 권서방 부부는 앞 못 보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가난했지만 남의 집 일을 열심히 하며 착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새 식구가 저녁을 먹으려고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음식 냄새를 맡더니 서운한 듯 말했어요. 오늘은 고기가 없나 보구나. 어머니는 고기 반찬이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덫에 잡힌 게 없었어요. 내일은 낚시를 해볼까 해요. 권서방이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름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시작되자 권서방 부부는 일거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권서방은 다른 지방에 가서 돈을 벌기로 했지요. 권서방이 떠난 후 그의 아내는 산에 덫을 놓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보기도 했지만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요즘 통 고기 반찬이 없구나. 압어미 없다고 대접이 소홀해진 것 같아. 어머니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며느리는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는 겨우 버섯과 우렁이를 구해 상에 올렸지만 어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는 버섯을 찾으려고 땅을 파다가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며느리는 징그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지렁이를 깨끗이 씻어 흙내를 없앤 뒤 정성들여 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는 지렁이국 냄새를 맡고 고기 냄새가 난다며 좋아했어요. 맛이 좋구나. 게다가 기다란 살만 있어 먹기도 참 편하고 이게 무슨 고기냐. 예, 새 고기예요. 며느리는 얼떨결에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지렁이를 국을 끓여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에 구워드리기도 하고 햇볕에 말려 포를 만들어 심심할 때 먹을 수 있기도 했지요. 어머니는 지렁이 음식을 먹은 후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가을이 지나자 권서방이 돌아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얼굴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음, 며느리가 고기를 많이 해줘서 그렇구나. 너도 먹어보렴. 어머니가 지렁이 포를 꺼내자 며느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권서방은 마른 지렁이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아무리 어머니가 앞을 못 보신다고 지렁이를 고기라고 속여 드시게 했단 말이오?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졌고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뭐? 지렁이? 그럼 내가 지렁이 고기를 먹었단 말이냐 도대체 어떤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는지 내가 좀 봐야겠다. 어머니가 눈에 불끈 힘을 주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보인다, 보여. 내가 눈을 떴어. 며느리 네 덕분이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덥석 안았습니다. 권서방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한 채 어머니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꿈을 산 동생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에게는 어여쁜 누이 동생이 두 명 있었습니다. 두 누이 동생의 이름은 문희와 보희라고 합니다. 문희와 보희는 서로 성격이 다른 자매였습니다. 언니 보희는 여성스럽고 얌전한 아가씨였지만 동생 문희는 무척 활달한 성격을 가진 아가씨였어요. 성격은 달랐지만 문희와 보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좋은 자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런 비밀이 없었어요. 모든 고민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지요. 어느 날 밤 보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보희는 홀로 설아벌 서영산에 올라가 있었지요. 설아벌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어요.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이 근처에는 숲도 없는데 할 수 없이 보희는 산 위에서 오줌을 누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치마를 걷고 오줌을 누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오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보희의 오줌은 설아벌 전체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꿈에서 깨어났지요. 잠에서 깬 보희는 참으로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큰 처녀가 이런 이상한 꿈이나 꾸다니 정말 창피해. 그날 아침 보희는 동생 무늬와 나란히 앉아 자수를 놓았습니다. 보희는 지난 밤 꿈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그래서 혼자서 몇 번이고 배시시 웃었지요. 평소에 얌전한 언니 보희가 자꾸만 혼자서 웃자 무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왜 그렇게 혼자서 자꾸 웃고 있어요? 무늬의 말에 보희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어머 내가 그랬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좋은 일이면 같이 나누어요. 결국 보희는 무늬에게 지난밤에 꿈 꾸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어제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단다. 이상한 꿈이요? 그래 꿈속에서 내가 서영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오줌이 마렵지 뭐니? 창피했지만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오줌을 누웠단다. 그런데 오줌이 서랍을 땅 전체에 가득 찬 거야. 꿈속에서도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단다. 정말 이상하고도 우스운 꿈 아니니? 얼굴이 발그레해진 보희가 문희를 쳐다보았습니다. 보이는 무늬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 크게 웃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쩐 일로 무늬는 웃지도 않고 심각하게 보희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 무늬야 너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하니? 언니 그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게 틀림없어요. 보희는 무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라니 우스꽝스러운 꿈에 불과한 걸 그러자 무늬는 눈을 반짝이며 보희에게 말했지요. 언니 그럼 언니의 꿈을 내게 팔지 않겠어요? 뭐? 꿈을 팔라고? 네 언니의 꿈을 내게 파세요. 그 꿈을 받는 대신 언니에게 비단 치마를 드릴게요. 보희는 무늬의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가 아껴두었던 비단 치마까지 주겠다니 이 꿈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구나. 자 그럼 이제 내게 나의 꿈을 건네주마. 어서 너의 치마 폭을 펼치렴. 무늬는 보희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치마 폭을 넓게 펼쳤습니다. 그 치마 폭을 향해 보희가 크게 외쳤지요. 어젯밤 꿈을 동생 무늬에게 팔겠노라. 좋아요. 이제 그 꿈은 내 꿈이에요. 무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김효신의 집에 김춘추가 놀러왔어요. 나중에 태종 무혈왕이 된 김춘추는 신라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의 아들이었지요.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을 갖춘 김효신과 김춘추는 서로를 존중하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나는 멸망한 가야의 후손으로 내 뜻을 펼치는데 제약이 많지만 김춘추는 진골귀족이야. 그가 내 누이동생과 혼인을 한다면 우리 가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오늘은 꼭 누이동생들과 만날 수 있게 해야겠어. 김효신은 이런 생각에 일부러 그의 옷을 밟았습니다. 김춘추의 옷이 찢어졌지요. 김춘추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김효신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러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노이들이 춘추공의 옷을 꿰매줄 것입니다. 김효신의 말에 김춘추가 물었습니다. 유신공의 귀한 누이들에게 찢어진 옷을 꿰매어 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그럼요. 어서 가시지요. 이렇게 해서 김춘추는 김효신의 손에 이끌려 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보이야 어디 있느냐 김효신이 김효신이 언니인 보희를 찾았습니다. 오라버니 부르셨어요? 보희가 웃으며 김효신을 맞이했지요. 그래 춘추공의 옷이 찢어졌구나. 네가 꿰매워 주겠느냐? 그러자 보희가 얼굴을 불키며 거절했지요. 오라버니 어찌 어찌 그런 사소한 일로 낯선 남자를 가까이 한단 말입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그래도 잠깐 김효신은 자신의 뜻을 알지 못하는 보희가 안타까웠지요. 김효신이 이번에는 문희를 불렀습니다. 문희야 춘추공의 옷이 찢어졌구나. 네가 꿰매워 드리겠느냐? 그러자 문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생긋 웃으며 대답했지요. 네 오라버니 기꺼이 그렇게 할게요. 귀하신 분께서 갑자기 옷이 찢어졌으니 무척 곤란하셨겠어요. 김효신은 문희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사실 문희는 김춘추가 김효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문틈으로 유심히 김춘추의 모습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김춘추의 늠름한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문희가 김춘추의 앞에 나타나자 김춘추도 아름다운 문희의 모습에 무척 놀랐답니다. 유신공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을 줄은 몰랐군. 문희는 김춘추의 옷을 성성스럽게 꿰매어 주었습니다. 김춘추는 바느질하는 문희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자 여기 있습니다. 문희가 바느질을 끝내고 김춘추의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고 고 고 고맙소 김춘추와 문희의 얼굴이 동시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 후로 김춘추는 김유신의 집에 자주 들렀어요. 문희를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다른 둘의 사랑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문희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김춘추의 아기를 가진 것이었지요. 문희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너무 걱정한 나머지 얼굴이 야위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김유신과 가족들이 이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김유신이 문희를 불러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기를 가지다니 네가 정녕 집안을 망신시킬 셈이냐. 언제나 당당하고 밝았던 문희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유신도 누이에 슬퍼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요. 김유신은 김춘추와 누이를 혼인시키기 위해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누이가 혼인도 혼인도 하지 않은 채 임신했기 때문에 누이를 불태워 죽일 거라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렸답니다. 그러던 중 선덕여왕이 설아벌의 남산으로 행차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유신은 선덕여왕이 행차하는 시간에 맞추어 집 마당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 연기를 비웠어요. 저 연기가 어디서 나는 것이냐. 연기를 보고 선덕여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저 불은 유신공의 집에서 나는 연기입니다. 유신공이 누이 동생을 불태워 죽이려고 한답니다. 아니 왜 누이 동생을 불에 태워 죽인단 말이냐. 누이 동생이 남편도 없이 임신을 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때 선덕여왕 옆에 있던 김춘추의 얼굴이 붉어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이를 보고 모든 것을 눈치챘지요. 너의 책임이라면 어서 빨리 가서 구하도록 하라. 선덕여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춘추는 김춘추는 말을 달려 김유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선덕여왕의 말을 전하였지요. 그 뒤 김춘추와 문희는 정식 혼례를 울렸습니다. 김춘추는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됩니다. 김춘추의 아내가 된 문희는 문명 왕후가 되고요. 우연인지 아닌지 문희는 언니 보이에게서 꿈을 산 이후 왕후의 자리에 올랐답니다. 오늘의 동화 과부 대신 살게 된 아내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총각이 한 사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 하나 없이 부모님 세대 전부터 집안 대대로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까지 돌아가셨으니 이 총각의 어려운 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집도 없이 떠돌면서 다른 집에 일을 도와주며 겨우 얻은 곡식이 있을 때나 가끔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그마저도 일이 없을 때면 굶기가 허다했지요. 그러다 보니 나이 서른이 되도록 결혼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총각을 보던 마을 주민들은 총각이 너무 딱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총각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옆 마을에 살고 있는 청상 과부 하나를 총각의 아내로 삼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부부가 되었어요. 집도 없이 지내던 부부가 안쓰러워 또다시 주민들이 두 부부가 작은 음막집을 짓고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도움으로 오순도순 살던 부부에게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인데 하필이면 보릿고개 그것도 한밤중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가장 힘들다는 보릿고개 낳은 것도 모자라 모두가 자는 한밤중에 아기를 낳았으니 당장에 먹을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려면 산모가 뭐라도 먹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의 기력이 없는 산모가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먹을 것을 찾아 나섰어요. 몇 날 며칠을 허탕을 치고 돌아오던 남편은 어느 날 겨우 이웃마을에서 조금의 밀가루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밀가루라도 끓여 멀건 풀죽을 만들어 아내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멀건 풀죽으로 아내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웠지요. 결국 아내는 출산으로 힘이 빠진 채 먹지도 못해서 실신을 하여 정신이 오락가락 했고 남편은 음식에 입도 못된 상태에서 음식을 구한다고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녔으니 기절하다시피 문지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필이면 산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간다는 저승사자가 셋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죽어서 저승으로 갈 때가 된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나와 함께 가자. 하지만 아내는 대답할 기운도 없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라는 듯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을 받아 아내를 찾아왔던 저승사자들은 차마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바라만 보았습니다. 남편이 문지방에 비쩍마른 몸에 얼굴이 누렇게 뜬 상태로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참담했고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답답했던 둘째 저승사자가 아내를 데려가려고 방으로 들어왔다가 둘째 저승사자도 차마 아내를 데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첫째 저승사자도 마찬가지였지요. 지금까지 저승사자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지만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처음 본 것입니다. 하지만 명을 받고 죽을 사람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는 절대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둘러 명부를 보니 아랫마을 부잣집 김진사 댁에 과부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도 엊그제 아들을 낳았으며 마침 아내의 사주와 그 며느리의 사주가 똑같았습니다. 우리 이 안악 대신 김진사 댁 산모를 데리고 가세 참아 눈물이 나 이 집에는 더는 못 있겠네. 저승사자 셋은 임시방 편으로 그 산모를 찾아 영혼을 데려가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며 서둘러 아랫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집에서 몰래 음식을 가져다가 두 부부의 집에 놓아두고 갔답니다. 아내는 기력은 없었지만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목숨을 구했지만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젊은 과부가 가난하기만 남기고 죽는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지요. 날이 밝자 저승사자가 가져다 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서 아랫마을 김진사댁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가보세요. 무슨 말인가 의아했지만 남편은 김진사댁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 당신 그 집에 일이 날 것을 어찌 알았소? 그 집 과부며느리가 아이를 낳은지 나흘만인 간밤에 죽었다고 하오. 그러자 아내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설명하고는 함께 김진사댁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과부가 죽었으니 그 가난 아기는 어쩝니까 저 대신 죽은 엄마의 아기이니 제가 돌봐야겠어요. 그럽시다. 당신이 죽지 않았으니 뭔데 못하겠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김진사댁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찾아가서 부부는 말했어요. 저희가 얼마전 아이를 낳았습니다. 댁의 며느님이 아이를 낳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기를 좀 돌보아 주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김진사댁에서는 안그래도 피덩이 같은 아이를 어쩌나 걱정을 하던 참에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그리고 형편을 잘 알고 있소. 우리가 방을 내줄 터이니 이곳에 지내면서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게 어떻겠소. 남편은 오히려 죄스럽고 감사한 마음에 바로 승낙하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김진사 집으로 갔답니다. 그 후 남편은 김진사댁의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일을 했고 아내는 유모로 지내며 김진사의 갓난 손자와 자신의 갓난 아들을 둘 다 지극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목숨도 건지고 살길도 마련되었으니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 부부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부부가 진심을 다해 열심히 일했고 손자도 부부를 너무 잘 따르자 김진사는 머슴과 유모 부부에게 너무나 고마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 작은 집을 지어주면서 따로 살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따로 살면서도 부부는 계속 김진사 댁과 왕래하며 김진사 댁 손자를 끝까지 돌보아 주었답니다. 이후 김진사 가족과 머슴 가족은 둘도 없는 좋은 이웃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조상이 남긴 편지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봉골 이라는 어느 작은 마을에 점쟁이가 한 명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쟁이는 안타깝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 였습니다. 하지만 점쟁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지 능력 이잖아요. 다행히도 점쟁이는 뛰어난 예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척하면 척인 쪽집게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런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 자신의 앞날을 보았는데 자신이 죽고 10대에 이르면 대가 끊겨져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세대에는 예지 능력으로 어떻게 막아보겠지만 10대에 걸친 시대를 지나야 하는 일이라 자신이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대체 일을 어찌 한단 말인가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구나 그렇게 매일 고민하던 봉사는 국립 끝에 방법 하나를 생각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곧 어떤 글자를 종이에 쓰기 시작했어요. 바로 당하 직행 이란 글자였습니다. 그리고는 고의 접어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아들아 이 봉투를 대대 물려주거라.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편지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봉투를 잘 간직하다가 자신이 늙어 죽게 되자 아들에게 아버지가 써준 종이 가든 봉투를 주며 유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뒤 그 편지는 계속해서 대물림 되었고 마침내 300년 뒤 봉사가 우려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대 후손이 우연한 상황에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0대 후손의 부모인 9대 후손 부부는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보려고 방법을 생각해내다가 대대로 내려오던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줄지는 모르지만 자신들 자신들의 아들을 살릴 방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것을 가지고 향조 판서에게 가보기로 했습니다. 향조 판서는 우연히 편지를 받아들고는 9대 후손 부부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대체 무엇이오? 저희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희 집안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으로 죽을 위기에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유언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판서가 편지를 뜯어보니 당하 직행이란 글자가 써있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9대 후손 부부에게 딱 한 사정 이야기까지 들은 형조 판서는 부부를 도와주고 싶어서 종이를 한참을 바라보며 종이에 적힌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집 아래로 당장 내려가라는 뜻인데 한참을 대뇌이던 중 번뜩하며 무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형조 판서는 아내와 자식 손주들 등의 가족들을 데리고 서둘러 집 밖으로 피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판서 일가가 도망을 나온 뒤 더욱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집안의 대들보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집의 대들보 기둥이 너무 낡아 무너져 내린 것인데 조금만 늦었더라면 가족 모두가 다치거나 죽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평조 판서는 무사히 도망 나온 것에 안심한 뒤 이상하다 여겨 봉투 안에 다른 것이 없나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그대도 나의 은혜에 보답하여 한 사람을 살려주시는 게 어떻겠소 라고 적혀 있었지요. 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상께서 이 일을 어찌 하셨단 말인가 판서는 가족 모두를 구해준 부부의 조상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아들이 연루된 영모 사건을 서둘러 재수사 하기를 청원했지요. 그렇게 재수사를 한 결과 봉사의 10대 후손은 이 일에 아무 연관이 없고 누명을 쓴 채 억울하게 연루된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죄 없는 부부의 아들을 석방해 주었지요. 부부는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판서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 조상이 미리 이 일들을 알아서 우리 모두가 무사한 것이니 조상님께 감사하면 될 것일세 하고 말입니다. 그 후로 봉사 점쟁이의 후손들은 10대뿐 아니라 대대 손손 무탈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가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오늘의 동화 용궁에 다녀온 소년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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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먼 옛날 어느 바닷가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소년은 바르게 자라서 할머니를 위하는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평소 호기심이 많았던 소년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는 모두 듣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하루 동안 심심했던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바꾸어서 들려드리는 일이 소년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할머니가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즐거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많은 할머니 대신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것 또한 소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고기잡이를 떠난 날이었어요. 밤새 할머니께 이야기를 들려드린 소년은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두고 졸면서 앉아있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졸고 있던 소년은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잠이 들었던 소년이 눈을 떠보자 배가 아닌 다른 곳에 와있는 것이었어요. 그곳은 용궁이었습니다. 소년이 눈을 뜨자 멋지고 화려한 침대에 누워있었고 그 옆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놀란 소년은 두리번거리며 일어나 방에서 나갔어요. 그러자 방앞을 지키고 있던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깨어났구나. 이곳은 보다시피 용궁이란다. 우리 용왕님께서 네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데리고 오라 하여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거지. 용왕님께서는 웃지 못하는 병에 걸리셨어. 어떤 의원도 고치질 못하니 혹시나 네 이야기를 들으면 웃으실까 하여서 데리고 온 거란다. 소년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기운 없이 앉아있는 용왕님을 보자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지 못하고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일까 하고 생각했지요. 소년은 용왕님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웃지 못하는 병에 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래 한번 해보거라. 소년은 자신의 마을에서 들었던 호랑이와 곡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곡감 인 줄 알고 걸음아 나 살려라 호랑이가 도망가는 부분에서는 몸으로 호랑이 흉내까지 내가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지요. 다행히 기운이 없었던 용왕님은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소년이 다른 이야기도 들려드렸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용왕님이 크게 웃기도 하였습니다. 웃지 못하는 병이 어느새 치료가 된 것입니다. 처음엔 웃기만 하면 소년을 되돌려 보내주겠다 생각했던 용왕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 아이가 가면 나는 또다시 웃지 못할지도 모르지 이렇게 즐거운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싫다. 용왕은 소년을 계속 옆에 두고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마다 들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왕님은 소년을 아예 자신의 방에 두고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소년이 말했습니다. 용왕님 저희 집에는 할머니가 혼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많이 걱정을 나고 계실 거예요. 잠깐이라도 가서 제가 잘 있다는 이야기만 드리고 오면 안 될까요? 하지만 임금님은 고개를 가로자우며 말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 나는 이제 네 얘기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구나. 네가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쩐단 말이냐. 그 후 할머니가 걱정되어 소년은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와도 입에 음식을 대지도 않았지요. 결국 소년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병이 난 소년은 용왕님께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드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용왕님은 거북이를 불렀어요. 여봐라.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불러 소년을 치료하도록 하라. 하지만 아무리 용한 의원이 와도 소년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모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용왕님은 자신이 욕심을 부린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려 일을 이렇게 만들고 말았구나. 내 마음의 병을 고치겠다고 저 착한 아이에게 마음의 병을 주고 말았어. 그래서 용왕님은 지혜롭기로 따라올 자가 없다는 매기대신을 불러 물었습니다. 소년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이 없으니 일을 어찌 하면 좋겠소. 소년이 돌아가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좋은 수가 없겠소. 매기대신은 고민 끝에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소년의 할머니를 이곳으로 모시고 오면 어떨까요? 그러자 용왕님이 말했어요. 바로 그거다.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 용왕은 매기대신을 보내 소년의 할머니를 모셔오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용궁으로 오게 됐고 용궁에서 할머니를 만난 소년은 바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용왕님도 소년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는 용궁 생활을 힘들어하셨어요. 살던 곳을 몹시 그리워 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할머니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근심에 쌓인 소년을 보자 용왕은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저번처럼 또 소년이나 할머니가 아프면 안 되지. 이제 이제 이만 할머니와 소년을 보내줘야겠구나. 용왕은 소년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살던 곳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구나. 소년은 용왕님의 배려와 말씀에 너무나 감사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왕은 할머니와 소년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금은 보아를 주워서 돌려보냈답니다.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용왕님께 감사한 생각이 들었던 소년은 집으로 돌아간 후부터 지금까지도 가끔씩 바다에 나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답니다. 용왕님이 이야기를 들으며 크게 웃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때마다 큰 파도가 출렁이는데 용왕님이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웃어서 생긴 파도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착한 왕비와 백설공주 흰눈이 소리없이 내리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왕비가 탐스럽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다가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어요.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자 왕비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같은 눈처럼 하얗고 포른 핏빛처럼 빨갛고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공주가 있었으면 그런데 얼마 뒤 왕비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원대로 예쁜 공주를 낳게 된 겁니다. 왕과 왕비는 공주의 이름을 백설이라고 지었어요. 왕과 왕비의 사랑 속에 백설공주는 예쁘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잠긴 백설공주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왕은 새 왕비를 맞아들였습니다. 새 왕비에게는 진실만 말하는 요술거울이 있었어요. 하루는 왕비가 요술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지?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눈처럼 하얀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거울의 말에 새 왕비의 얼굴은 붉으락 푸르락 했습니다. 화가 난 새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백설공주를 없애라고 했지요.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착하고 예쁜 백설공주를 참아 죽일 수 없었어요. 공주님 어서 도망가세요. 아저씨 고마워요. 백설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숲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잠시 뒤 백설공주의 눈에 작은 집 한 채가 보였어요. 백설공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백설공주는 살며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식탁 위에는 작은 접시 일곱 개와 물컵 일곱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벽 쪽에는 작은 침대 일곱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배가 몹시 고팠던 백설공주는 식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조금씩 맛있게 먹었지요. 배가 부르자 곧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백설공주는 벽 쪽으로 다가가 침대에 몸을 누였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일곱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저기를 봐 침대에서 누가 자고 있어 일곱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곤히 잠든 백설공주는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이튿날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에게 이곳에 오게 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설공주님 우리와 함께 여기에서 살아요. 이렇게 해서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한편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한 새왕비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숲속에서 일곱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제야 새왕비는 사냥꾼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백설공주를 없애야겠어. 새왕비는 박물장수 할머니로 변장을 하고 일곱 난쟁이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가씨의 머리카락이 참 아름답군요. 제가 빗으로 머리를 빗어드릴게요. 박물장수로 변한 새왕비가 독빗으로 백설공주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백설공주가 땅바닥에 쓰러졌지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일곱 난쟁이들이 독빗을 빼내자 백설공주는 다시 살아났답니다. 한편 성으로 돌아온 새왕비가 거울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숲속에서 일곱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거울의 말을 들은 새왕비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때 요정이 나타나 새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어리석구나. 백설공주를 그만 괴롭히거라. 백설공주는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렴. 너희들의 백성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말이야. 지금처럼 욕심만 부리고 남을 해치고 산다면 결국은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요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새왕비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먹을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뿌리를 캐먹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그동안 난 참 못된 왕비였구나. 외모 가꾸는 데만 정신이 팔려 백설공주까지 해치려 했으니 이튿날 왕비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나무뿌리까지 먹고 있어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왕비의 말이 옳소. 내가 무슨 일부터 하는 것이 좋겠소. 먼저 성 안에 있는 곡식 창고 문을 열어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세금을 낮춰 주십시오. 알겠소. 지금 당장 그렇게 하리다. 왕은 즉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새 왕비가 말한 대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성에서 식량을 들고 나오는 백성들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 했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 백성들을 돌보아 주는 임금님과 왕비님이 고맙고 자랑스러울 뿐이야. 기뻐하는 백성들을 보는 새 왕비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했습니다. 한편 새 왕비는 백설공주가 얼마 뒤 이웃나라 왕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왕과 함께 결혼식장을 찾은 새 왕비는 백설공주가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래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새 왕비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새 왕비는 당연히 백설공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거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제 몸처럼 아끼고 보살펴주신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거울에 말을 들은 새 왕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버지의 금화상자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홀로 사는 가난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결혼한 아들을 셋이나 두고 있었지만 자기들 살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외로웠던 노인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걸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아들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노인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하며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더니 커다란 나무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전혀 보이지 않게 틈을 채우고 뚜껑까지 만들었지요. 그리고는 그 속에 깨진 유리 조각을 가득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물쇠를 달아 안방 구석에 놓았어요. 드디어 노인의 생일날 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세 아들은 방에 있는 나무 상자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형 저게 뭘까 형은 말했습니다. 글쎄 나도 처음 보는 건데 아들들이 궁금해하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는 일부러 나무 상자 근처에 가서 나무를 쐬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좋구나 좋아 귀한 것 귀한 것 아들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일날 내내 틈틈이 틈틈이 아버지는 나무 상자에 가서 좋은 거 좋은 것 하며 귀한 것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쓰다듬으며 어루만졌습니다. 아들들은 그 상자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참다 못한 막내 아들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게 무슨 상자예요? 처음 보는 건데 그러자 둘째 아들도 대뜸 물었지요. 저기 무엇이 들어있어요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뭔가를 숨기려는 듯 나무 상자를 끌어안으며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절대 건들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니 하며 이불 속에 감추기까지 했지요. 세 아들들이 아무리 물어도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두 손을 내저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세 아들은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했답니다. 결국 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상자를 밀어도 보고 흔들어도 보았어요. 형 이 안에 뭔가 잔뜩 들어있는데 잠깐 둘째 형은 상자를 살며시 들어보았습니다. 어 이거 엄청 무거운데 그러자 큰형이 말했어요. 이 소리 혹시 동전 소리 아니니 어쩌면 평생 모은 금화가 가득 찬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 상자를 도둑맞지 않게 잘 지켜야 하잖아. 세 아들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금화가 맞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아들은 상자를 잘 지키기로 했어요. 평소에 아버님을 찾아뵙지도 않았던 아들들은 그 이후로 매일매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진 세 아들은 번갈아 가며 아버지 댁을 찾아오기로 당번까지 정했어요. 그러다가 아버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하고 가서 사시는 거 어떨까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서로 자신들이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다투기까지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네 집에 가서 살지는 않았지만 번갈아 가며 찾아오는 아들들 덕분에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늙어 갔어요.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들들은 나무상자에 대해 물었지만 끝내 아버지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고 돌아가셨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을 모두 뒤져 열쇠를 찾았어요. 그 열쇠는 나무상자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기대 찬 마음으로 세 아들은 나무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상자 안에는 당연히 깨진 유리조각 뿐이었지요. 아버님이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셨어. 귀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님은 너무하셔. 그런데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첫째 형이 물었습니다. 세 아들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자 첫째 형이 말했습니다. 이 상자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버지를 모셨겠어?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제야 세 아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칭찬이 만든 효자 옛날 옛날에 어느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늦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바라는 것은 다 해주고 야단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릇 없이 자라 부모에게 못되게 굴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은 마음씨 착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도 못된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셨지만 아들은 노름을 일삼으며 식구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부인이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덜 익은 감을 따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왜 익지도 않은 감을 따는 거요? 먹을 것이 떨어져 어머님이 굶고 계셔서 감이 익으면 그걸 판 돈으로 돈을 불릴 테니 따지 마시오. 그런데도 부인은 여전히 감을 더 땄습니다. 아니 감을 몽땅 따면 팔 게 없잖소. 그러느니 차라리 베어버리는 게 낫겠소. 화가 난 아들은 감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고울 원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원님은 못된 아들을 불러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자네가 감나무를 베어가면서 높은 데 달린 감을 따서 어머니께 드렸다고 하던데 대단한 효자일세 어머님께 드릴 음식은 따로 챙겨 놓았으니 많이 먹게. 원님의 말에 가슴이 뜨끔한 아들은 돌 씹는 기분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음식을 다 먹자 원님이 부하들을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효자의 효성을 본받을 수 있게 이 효자를 가마에 태워 마을을 한 바퀴 돌게 하라. 못된 아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되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집 밖을 서성거렸어요. 그러다가 가마를 타고 오는 아들을 보고 반갑게 달려갔지요. 어머니 왜 밖에 나오셨어요? 네가 걱정되어서 아들은 무릎을 구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후 이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어머니를 정선으로 모시는 효자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효자 시험 옛날 옛날 최영감과 박영감이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둘은 서로 만나 아들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들은 광대로 분장해 북치고 나팔을 불어 즐겁게 해준다네. 우리 아들은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지. 우리 아들은 내가 먹고 싶다면 추운 겨울에도 딸기를 가져 온다네. 우리 아들은 내가 먹고 싶다면 한여름에도 얼음을 가져 오지. 우리 아들은 젓가락으로 국수를 만들어 젓가락을 삶아 온다네. 우리 아들은 파트로 메주를 만들라고 해도 만들어 와. 두 영감은 아들 자랑에 열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네 아들보다 더 효자네. 아니 우리 아들이 더 효자라니까. 그럼 시험을 해서 누가 더 효자인지 알아보자고. 두 노인은 결국 누구 아들이 더 효자인지 시험에 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최 영감의 집으로 가서 아들을 불렀어요. 예야 지붕에 사다리를 걸쳐놓아라. 최 영감의 말에 아들은 말없이 사다리를 걸쳐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외양건에 있는 황소를 끌고 와 저 지붕 위로 끌어올려라. 그러자 최 영감의 아들이 고개를 갸욱 거렸어요. 아버님 어떻게 황소를 지붕 위로 끌어올린단 말입니까? 최 영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자 박 영감이 배시시 웃었습니다. 다음에는 박 영감의 집으로 가서 아들을 불렀어요. 예야 지붕에 사다리를 걸쳐놓아라. 박 영감의 아들도 말없이 사다리를 걸쳐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외양건에 있는 황소를 끌고 와 저 지붕 위로 끌어올려라. 박 영감의 아들은 고개를 갸욱거리면서도 황소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끌어올리려고 황소 뿔을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밀었지요. 그 모습을 본 최 영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답니다. 자네 아들이 더 효자일세. 박 영감은 그만 너무 좋아서 껄껄 웃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효자상을 탐낸 젊은이 옛날 옛날 한 젊은이가 이혼 마을의 효자가 임금님에게 큰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의 욕심난 젊은이는 효자를 찾아갔어요. 나도 효자가 되고 싶으니 방법을 알려주시오. 젊은이는 효자의 집에 머물며 효자의 행동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효자는 부모님이 음식을 드시기 전에 먼저 맛을 보고 올렸어요. 간이 잘 맞는지 알아보려 한거지요. 효자는 저녁에 부모님 방에 불을 떼고 이부자리에 먼저 들어가 누웠습니다. 이불에 찬기운을 가시게 하려 한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님이 외출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의 옷을 입고 부모님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따뜻한 몸으로 옷과 신발에 찬 기운을 가시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효도라는 게 별게 아니군. 나도 할 수 있겠어. 젊은이는 효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와 효자가 한 대로 행동했어요. 먼저 밥상의 생선을 집어먹으며 간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벌컥 화를 냈어요. 아니 어른보다 먼저 먹다니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든 다음에 아랫사람이 먹는 거야. 저녁이 되자 젊은이는 부모님의 방에 불을 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부자리에 먼저 들어가 누웠지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또 야단을 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방을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젊은이는 부모님이 추울까 봐 불을 더 많이 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부모님은 화부터 냈어요. 나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떼면 나보고 나무를 또 해오라는 거냐. 너는 이 어미가 뜨거운 구들에 대었으면 좋겠느냐. 괘씸한 놈 같으니. 그래도 젊은이는 참고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부류를 많이 해서 그럴 거야. 다음날 아버지가 이웃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아버지의 옷을 입고 방 안을 서성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아비의 옷까지 빼앗아 입으려 하는구나. 그래도 젊은이는 실망하지 않고 이번에는 아버지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니 저놈이 이제 아예 신발까지 빼앗으려 하네. 아버지가 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속이 상한 젊은이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모처럼 효도를 하려는데 손발이 맞아야죠. 효도하는 것도 알아주지 않고. 그 소식을 들은 효자가 젊은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의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요. 그제야 젊은이의 부모님은 젊은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뒤 젊은이는 상을 욕심내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김수로 왕 이야기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린 이후 아직까지 이 땅에는 반듯한 나라가 없던 때였습니다. 나라가 없다 보니 당연히 훌륭한 왕도 없었지요. 아홉 명의 족장이 각자의 마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족장들은 마을을 잘 다스리려고 노력했어요. 한편 백성들은 상과 들에 모여 살면서 밭을 갈아 농사지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이웃과도 다투지 않고 사이가 좋았어요. 모두가 마음 편하고 풍족한 생활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산 봉우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분명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또다시 산 봉우리 아래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선신령님의 목소리인가 사람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새 마을 사람들은 산 봉우리 아래로 모여들었지요. 아홉 명의 족장도 산 봉우리 아래로 모였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봉우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느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아홉 명의 족자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땅에 아직 나라 이름도 훌륭한 이름도 없으니 하늘이 나에게 직접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명을 내렸다. 그러니 모두 함께 산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라.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먹겠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너희의 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홉 족장과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하늘이 드디어 우리에게 왕을 내려주실 모양이오. 어서 빨리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즉시 산뽕울이 꼭대기로 올라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자색줄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색줄이 내려온 곳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며 우르르 달려갔지요. 그 줄 끝에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홉 명의 족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황금알 여섯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물건은 처음 보았소. 이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 분명하오. 이 황금알을 잘 모시고 있으면 우리의 왕의 꽃 나타나실 것이오. 아홉 족장과 백성들은 기뻐하며 황금알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알을 정성스럽게 쌓아안고 아도간의 집으로 가져왔지요. 아도간은 아홉 족장 중 한 사람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여덟 명의 족장은 아침 일찍 아도간의 집에 모였습니다. 족장들은 밤새 황금알이 안전하게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상자 안에는 여섯 개의 황금알 대신 어린아이 여섯 명이 앉아있었습니다. 아홉 족장은 너무도 놀라 입이 쩍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왕인 모양이오. 우리가 정성을 다해 키웁시다. 그럽시다. 그러고는 여섯 아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섯 아이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열흘 만에 벌써 어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얼굴도 모두 잘생겼고 대장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돋보이는 아이가 맨 먼저 알에서 나온 아이였습니다. 큰 키에 범상치 않은 눈매를 가진 사내 아이였어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받들어 모셨습니다. 다섯 아이들도 그 아이를 우두머리로 삼고 따랐어요. 그 아이의 성은 김이고 이름은 수로였습니다. 황금알에서 맨 먼저 나온 왕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그달 보름에 김수로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김수로 왕은 나라 이름을 가야국이라고 짓고 나라를 여섯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자신이 다스리고 나머지 다섯 곳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내어 다스리게 했지요. 김수로가 가야국의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어느 날 이었습니다. 이제 나라의 기틀이 세워졌으니 새로이 수도를 정하야겠다. 이렇게 말한 김수로는 임시로 궁궐을 만들어 남쪽으로 가서 사방을 살폈습니다. 이 땅은 작지만 아주 기운이 좋은 곳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땅을 개척해서 도읍을 만들도록 하라. 신하들은 그의 말을 받들어 그곳에 성과 궁궐을 지었습니다. 나라 안의 백성들도 모여 성쌓는 일을 도왔지요. 다음에 2월에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김수로 왕은 좋은 날을 골라 새로운 궁으로 옮겼어요. 그러고는 새로이 정시를 시작하고 백성들을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탈해라는 사람이 가야국을 찾아왔습니다. 탈해는 완화국 함달왕의 아들이었어요. 함달왕의 왕비가 알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탈해였지요. 탈해는 가야국 궁궐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을 열어주시오. 가야국의 새 왕이 되기 위해 나 탈해가 왔소이다. 이 소리를 들은 김수로 왕은 기가 막혔지만 궁궐의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난 하늘의 명을 받고 이곳에 왕이 된 사람이오. 하늘이 나를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은 장차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안케 하려 함이었소. 그런데 어찌 감히 하늘의 명을 어기려 하오. 그러나 오만한 탈해는 김수로 왕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말이군. 좋다. 그럼 나와 겨뤄보자. 그래서 더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되는 거다. 김수로 김수로 왕은 탈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후 탈해는 펑하는 소리와 함께 매가 되었어요. 그러자 김수로 왕은 순식간에 독수리로 변하였지요. 탈해가 이번에는 참새로 변하자 김수로 왕은 새 매로 변하였습니다. 탈해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김수로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렸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매로 변했을 때 당신은 독수리로 또 내가 참새로 변했을 때 당신은 새 매로 변하였지요. 당신은 그때마다 나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어진 성품과 마음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이제 그만 순순히 물러나겠습니다. 탈해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루는 아홉 명의 족장이 김수로 왕을 찾아왔습니다. 대왕께서는 오랫동안 좋은 배피를 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예쁘고 참한 딸들이 있으니 대왕의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골라 왕으로 삼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러자 김수로 왕이 고개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의 왕이 된 것은 하늘의 명령이었다. 나의 배필 또한 하늘이 알려주실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니 그대들도 따르도록 하라. 김수로 왕의 말에 족장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김수로 왕은 족장 유천강과 신귀관을 불러 각각 망산도와 승점에 가 있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왕의 명령에 따랐지요. 망산도로 간 유천강은 바다 서쪽에서 오고 있는 붉은 도칠단 배를 보았습니다. 유천강은 즉시 횃불을 올렸어요. 승점에서 이를 본 신귀관은 대궐로 달려와 김수로 왕에게 알렸습니다. 오 드디어 왔구나. 김수로 왕은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족장들과 함께 대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폐에서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스무 명의 노비와 함께 내렸습니다. 여인은 김수로 왕에게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이라고 합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꿈속에서 하늘의 임금님을 만났는데 가야국의 왕 수로에게 공주를 보내 배필로 삼게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김수로 왕은 기쁜 마음으로 허왕옥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얼마 후 왕후가 된 허왕옥은 곰이 나오는 꿈을 꾸더니 태자 거든공을 낳았습니다. 김수로 왕이 다스리는 가야국은 점차 발전하여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은혜 갚은 장수 옛날 옛날에 거칠 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네몰랑의 오대손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 역시 높은 벼슬을 했지요. 거칠부는 어린 시절부터 큰 꿈을 품고 자랐습니다. 하루는 동네 아이들이 길을 지나가던 거칠부를 불러 세웠습니다. 거칠부 이번에 열리는 무슬대회 말인데 내 아버지 힘으로 1등 악이 없기다. 그러자 거칠부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깟 애들 놀이에 관심 없으니 너희나 참가하렴.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거칠부는 세상 구경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칠부는 부모님께 자신의 뜻을 밝혔어요. 부모님 승려가 되고 싶습니다. 뭐 네가 스님이 되겠다고 거칠부의 부모님은 거칠부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스님이 되어서 자유롭게 세상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승려가 된 거칠부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습니다. 아 역시 자유란 좋구나. 거칠부는 정차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지? 그래 고구려가 어찌 돌아가는지 몰래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칠부는 곧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거칠부는 고구려에 도착했어요. 거칠부가 어느 절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스님도 해량 법사님의 설법을 들으러 오신 건가요? 길을 지나던 고구려의 스님이 거칠부를 보고 말을 건넸습니다. 네? 아 예 그게 그러자 고구려 스님이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해량 법사님이 새로 세우신 절에서 불경을 설법하신다니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해량 법사님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입니까? 물론 분이지요? 고구려 스님은 몹시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해량 법사님의 설법을 들어봐야겠군. 그리하여 거칠부는 스님을 따라 해량 법사의 절로 갔습니다. 이윽고 해량 법사의 절에 도착한 거칠부는 다른 스님들과 함께 설법을 들었어요. 설법이 끝나자 해량 법사가 거칠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 서 왔는가? 저는 신라 사람입니다만. 그러자 해량 법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늦게 해량 법사는 거칠부를 불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나? 지금 도망가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 일단 가서 만나보자. 잠시 고민을 하던 거칠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해량 법사는 거칠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봐서 아는데 자네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님이 틀림없네. 솔직히 말해보게 내 설법을 들으려고 고구려 해온 게 아니지. 어쩌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거칠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변방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불도의 원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법사님의 덕망과 명성을 듣고 가르침을 얻고자 왔으니 거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자 해량 법사가 말했습니다. 나 나 나 사람도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네. 비록 이 나라는 작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 자네가 하려는 일을 알아채는 사람이 있을 게야. 해량 법사의 말을 듣던 거칠부는 더는 고구려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거야. 법사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법사님의 충고를 받아들여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거칠부가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해량 법사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부탁 이라고요? 자네의 얼굴을 보니 장차 훌륭한 장수가 될 상이로군. 해량 법사가 거칠부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되면 나를 해치지 말아주게. 거칠부는 해량 법사의 말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훌륭한 장수가 된다니 듣기 좋은 말이군요. 법사님은 적국에서 염탐을 하러 온 저를 무사히 보내주시니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지요. 거칠부는 태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맹세코 어떤 일이 있어도 법사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거칠부는 해량 법사와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고 곧장 길을 떠났습니다. 해량 법사는 거칠부에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얼마 후 거칠부는 무사히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곧장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갔지요. 아이고 내 아들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예 어머님 무척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거칠부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세상 구경을 많이 했으니 이젠 관직에 나가겠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거칠부의 부모님은 아들을 보며 흐뭇해 했습니다. 관직에 나간 거칠부는 점점 출세를 하여 대하찬 이라는 지기까지 올랐습니다. 하루는 진흥왕이 거칠부를 불러 말했어요.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불렀소. 배하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역사를 쓰는 것은 곧 나라를 쓰는 일이니 그대가 여러 문사들을 모아 국사를 편찬해 주게나 여부가 있겠습니까 소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거칠부는 여러 문사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역사를 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역사책인 국사가 완성되었어요. 진흥왕은 거칠부가 만든 역사책을 보며 무척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오. 내 그대를 바진찬으로 임명하겠소. 배하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진흥왕은 고구려를 치기로 결심하고는 장군들을 불렀어요. 파진창 거칠부 대각창 구진 각찬 비태 등 잠시 후 거칠부와 여덟 명의 장군들이 진흥왕 앞에 섰습니다. 그대들은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쳐라. 신라는 백제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백제군이 고구려의 평양을 무너뜨렸어요. 거칠부는 이 여세를 몰아 중령 바깥에 고현을 공격했지요. 고구려 군들은 신라군과 백제군을 맞아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 거칠부에게 중령 이북 고현 이내 열 개 군을 빼앗겼습니다. 거칠부는 승리를 기뻐하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때 한 늙은 스님이 무리를 이끌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바로 해량 법사였어요. 한눈에 해량 법사를 알아본 거칠부는 말에서 내려 스님에게 합장을 했습니다. 스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래전에 고구려의 염탐을 갔다가 법사님 덕분에 무사히 신라로 되돌아온 거칠부입니다. 물론 기억하지. 해량 법사는 온화한 눈빛으로 거칠부를 바라보았어요. 지난번에 약속한 바와 같이 법사님을 절대 해치지 않겠습니다. 고맙네. 그런데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네. 말씀하십시오 법사님. 지금 고구려는 정치가 어지러워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그래서 말인데 나를 신라로 데려가 줄 수 있는가. 해량 법사의 말에 거칠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법사님 저와 함께 신라로 가시지요. 거칠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해량 법사를 수레에 태웠습니다. 해량 법사는 무사히 신라에 왔습니다. 며칠 후 거칠부가 해량 법사를 찾아와 말했어요. 법사님 저와 함께 폐하를 만나러 가시지요. 그래도 되겠나. 해량 법사는 뜻밖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법사님 저는 갚아야 할 은혜는 확실히 갚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해량 법사가 진흥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량 법사 자네의 소문은 익히 들었네. 신라에 남겠다면 그대를 승통으로 삼고 싶네. 승통이란 새님들로 구성된 군대를 관리하는 벼슬자리 였어요. 이 한몸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로써 해량 법사는 신라 불교 최초의 승통이 된 셈 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거칠부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여 여러가지 업적을 남겼습니다. 576년 진흥왕이 죽고 진지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루는 진지왕이 거칠부를 불러 말했어요. 선왕께서 살아계실 때 거칠부대가 많은 공을 세운 것을 알고 있소. 그대에게 상대 등의 벼슬을 줄터이니 군대를 동솔하면서 내 곁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거칠부는 진지왕 밑에서도 많은 공을 세우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칠부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퇴마루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법사님도 진흥왕 배하도 모두 돌아가시고 없구나. 에휴 나만 너무 오래 살았어. 거칠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젠 나도 피곤하다. 좀 쉬고 싶어. 잠시 후 거칠부는 참으로 오랜만에 단잠에 빠졌습니다. 그 뒤 거칠부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귀신과 밀본 법사 신라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덕여왕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지요. 유명한 의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지만 모두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뿐 뿐이었습니다. 어허 이런 병은 제 능력으로는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걱정이 대산이었습니다. 여왕 여왕님이 일이 아프시니 참으로 큰일이오. 그때 한 신하가 흥련사의 법척스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듣기로는 법척스님이 병을 잘 고치신다고 합니다. 법척스님을 불러보는 게 어떨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신하들은 모두 입을 모아 찬성 했습니다. 다음날 법척스님이 공으로 왔습니다. 제발 우리 여왕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 걱정 마시오. 이런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오. 법척스님은 선덕여왕 앞에 앉아 양팔을 벌리고는 크게 기압 소리를 냈습니다. 이업!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법척스님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선덕여왕의 병세는 더욱 나빠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법척스님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답니다. 그러나 법척스님은 아주 태연했어요. 병이 점점 나아가고 있소.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마시오. 아무래도 법척스님이란 자를 믿어서는 안 되겠소. 한신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여왕님의 병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있소. 아무래도 다른 분을 모셔야 할 것 같소. 또 다른 신하가 손바닥으로 이마를 탁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밀본법사가 있지 않소. 그래 밀본법사라면 믿을만 하지. 밀본법사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스님으로 신라인들이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요청으로 밀본법사가 궁으로 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법척스님은 선덕여왕의 방에 있었지요. 밀본법사는 방으로 들어서다 말고 우뚝 섰습니다. 신하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밀본법사의 얼굴을 살폈어요. 밀본법사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쉿! 밀본법사가 손가락을 들어 자신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신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밀본법사는 불경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경을 다 읽고 난 밀본법사가 지팡이를 법척스님을 향해 휙 던졌습니다. 밀본법사가 던진 지팡이는 법척스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팡이에 찔린 법척스님이 밖으로 끌려 나왔지요. 법척스님은 바닥에 엎드린 채 밀본법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후 법척스님은 숨을 거두었지요. 밀본법사는 법척스님에게 다가가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법척스님이 늙은 여우로 변해버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대들이 보았던 법척스님이란 자는 사실 늙은 여우였다네. 이 여우놈이 여왕님을 병들게 했지. 어리석은 그대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여우를 궁으로 끌어들였던 거라네. 밀본법사의 말에 신하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자 이제 여왕님의 병세를 살펴보게나. 신하들은 서둘러 여왕의 침실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왕님께서 정신을 차리셨어요. 신여가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신하들은 밀본법사에게 모두 머리를 조아렸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김양도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명랑한 성격에 총명한 양도는 친구들도 많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얼굴은 푸석푸석 하게 부었어요. 양도의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양도야 어디가 아픈 거니 어서 말을 해보아라. 그러나 양도는 고개만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도는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무서운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 후부터 양도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음식 맛은 별로야. 머리를 풀어 해친 여자 귀신이 투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음식 먹는 집도 드물어 목소리가 걸걸한 남자 귀신이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년의 기운은 우리 귀신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군. 무섭게 생긴 할머니 귀신이 양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양도는 너무 무서워 부들부들 떨었어요. 아 정말로 끔찍하구나. 누가 이 귀신들을 쫓아주면 좋겠어. 하지만 난 입이 붙어 말도 할 수 없으니 어쩌면 좋담. 양도는 괴로운 심정으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양도의 아버지도 몹시 걱정스러웠어요. 스님 한 분을 모셔서 양도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부탁드려야겠소. 양도의 양도의 아버지는 하인을 시켜 법류사에 있는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법류사에서 온 스님은 양도의 앞에 앉아 불경을 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귀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충은 뭐야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군 아휴 시끄러워라 그러자 덩치가 큰 남자 귀신이 다른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쇠망치로 저 충의 머리를 쳐라. 다른 귀신이 남자 귀신에게 쇠망치를 받아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위험해요 어서 피하세요 양도가 속으로 외쳤습니다. 귀신이 쇠망치로 스님의 머리를 마구 때렸지요. 그러자 불경을 외고 있던 스님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양도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생각보다 양도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소. 양도의 어머니도 고개를 그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여보 선덕여왕님의 병을 고치셨다는 밀본법사님을 모셔오면 안 될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오. 어서 빨리 밀본법사님을 모셔옵시다. 양도의 아버지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밀본법사를 집으로 모셔오게 했습니다. 양도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귀신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밀본법사라면 무시무시한 법력을 펼친다는 중이잖아. 이런 큰일 났네. 그냥 도망가는 게 낫겠어. 그때 덩치가 큰 남자 귀신이 말했습니다.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아무리 유명한 법사라 해도 기껏해야 인간 아니더냐. 이 쇠망치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질 것이야. 남자 귀신의 말에 다른 귀신들은 금세 안심했습니다. 그래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그때 였습니다. 손에 긴 창을 든 대력 신이 귀신들 앞에 나타났어요. 나는 밀본법사가 보낸 대력 신이다. 대력 신이 등장하자 귀신들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대장 귀신이 용기를 내어 대력 신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나 대력 신이 창을 휘두르자 바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대력 신은 집안의 모든 귀신들을 잡아서 묶고는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양도는 이 일을 모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모두 끌려가자 집안이 좋은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밀본법사가 집안으로 들어왔지요. 밀본법사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음 대력 신께서 벌써 나가셨군. 그럼 나는 아이의 입이나 다시 떨어지게 해볼까. 밀본법사는 자신의 손을 양도의 입에 가져가 살짝 만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양도의 입이 떨어졌지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양도의 부모가 밀본법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밀본법사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타지 설화 신라 진성여왕의 막내 아들 양패가 당나라 사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성 안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았어요. 백제의 해적들이 진도에서 백길을 가로막고 있대. 지나가는 배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인대. 아 무서워라 이제 배타고 멀리가지도 못하겠군. 이 소문에 들은 양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가 양패에게 말했어요. 나리 활 잘 쏘는 사람들을 뽑아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적이 나타나면 활을 쏘면 되잖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지금 당장 활 잘 쏘는 사람들을 뽑도록 하자. 양패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소문이 도성 안에 금세 퍼졌습니다. 며칠 후 많은 사내들이 양패의 집으로 몰렸지요. 그러자 활을 더 잘 쏘는 사람을 뽑기로 했습니다. 자자 모두 관역에 활을 쏘시오. 이윽고 깃발이 올라가자 사내들이 일제히 관역에 활을 쏘았어요. 그중 겉하지라는 사내의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었습니다. 저 청년 좀 봐. 몸집은 작은데 활 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사람들은 감탄어린 눈빛으로 겉하지를 바라보았지요. 양패도 겉하지의 활솜씨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양패는 겉하지 외에도 50여 명의 청년을 뽑아 함께 당나라로 출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더니 파도가 거세어졌습니다. 부하가 다급한 표정으로 양패에게 다가왔어요. 양패님 항해를 계속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곡도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러야 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잠시 후 양패의 배가 곡도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에서 내려 풍랑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지요. 양패의 배가 곡도에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성난 하늘과 바다는 여전히 얌전해질 줄을 몰랐어요. 양패님 이제 가져온 식량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음 아무래도 점을 쳐봐야 겠어. 그리하여 양패는 사람을 시켜 점을 쳐보도록 했습니다. 점괘가 어떻게 나오느냐. 섬에 있는 신령스러운 연못에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풍랑을 가라앉힐 수 있습죠. 신령 쓰러운 연못 이 섬에 있는 신령 쓰러운 연못을 젖어보거라. 양패의 말에 사람들은 일제히 섬 안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곳에 연못이 있습니다. 누군가 섬 안쪽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나는 쪽으로 우르르 달려갔지요. 안개가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곳에 신비로운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점을 쳤던 사람도 연못을 자세히 살폈어요. 이 연못이 맞습니다.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십시오. 양패와 사람들은 연못가에 재물을 차려놓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연못에 물이 치솟았어요. 그날 밤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네가 차려준 제사상은 잘 받아 먹었다. 그럼 당신은? 제발 부탁이니 풍랑이 가라앉도록 도와주십시오. 너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지. 대신 활 잘 쏘는 사람 하나를 섬에 남겨두어야 한다. 노인은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양패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섬에 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양패는 어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양패의 부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양패님 각각의 나무조각에 활 잘 쏘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물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적은 나무조각이 물에 가라앉으면 그 사람이 섬에 남는 거지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자 사람들은 흔쾌히 찬성 했습니다. 이윽고 양패의 부하가 물이 담긴 커다란 그릇에 이름이 적힌 나무조각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단 하나의 나무조각만이 물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거타지다! 할 수 없죠. 제가 이곳에 남겠습니다. 거타지의 말에 부하들은 저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후 신기하게도 풍랑이 가라앉아 사람들은 다시 당나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홀로 곡도에 남은 거타지는 연못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연못 안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서쪽 바다의 신인이라 양패의 꿈에 나타났던 것도 바로 나였다. 내게 부탁이 있어서 이곳에 남게 한 것이었다. 부탁이라고요? 노인이 거타지에게 말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중 한 명이 이 연못으로 내려왔어요. 노인 부부와 노인 부부와 자손들은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물 위로 따오르게 되었습니다. 중은 그때를 노려 자손들의 간을 빼먹었대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노인 부부와 딸 하나만이 남게 되었지요. 노인은 거타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연못에 그 중이 오면 활로 쏘아다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꼭 그 중을 활로 쏘아 마치겠습니다. 거타지는 몸을 숨기고 중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노인의 말처럼 중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연못을 세 바퀴 돌았습니다.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떠오르자 중은 서해신의 간을 빼먹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저놈이로구나. 거타지는 이를 놓치지 않고 중을 향해 화살을 당겼습니다. 화살에 맞은 중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늙은 여우로 변했어요. 거타지가 여우에게 다가가 보니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어느새 용은 다시 노인으로 변했습니다. 이 녀석은 인간이 아니라 여우였군. 여우가 불도를 닦아 중으로 변신했던 거지. 높은 경지의 주문도 외울 수 있어서 나로서는 대항할 수 없었단다. 네 덕분에 목숨을 구했구나. 보답으로 내 딸을 주겠다. 신라로 돌아가거든 아내로 삼아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 그러고 그러고는 서해신은 자신의 딸을 꽃으로 변하게 한 뒤 거타지에게 주었습니다. 바닷가로 나가면 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서해신의 말이 끝나자 거타지는 바닷가로 갔어요. 정말로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거타지가 배에 오르자 신기하게도 배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배가 당나라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 좀 봐. 배가 저절로 움직여. 저 신라인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당나라의 황제도 이를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 거타질 안자를 특별히 대접하라. 그런데 그곳에 있던 양패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를 홀로 곡도에 두고 와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니 참 다행이네. 나를 많이 원망했었지? 아닙니다. 그곳에 남아서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타지는 그제야 품에 넣어두었던 꽃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아름다운 서해신의 딸로 변했어요. 그 후 거타지와 서해신의 딸은 혼인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극락에 간 엄장 옛날 어느 마을에 광덕과 엄장이라는 사내들이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광덕은 작은 키에 마른 몸을 갖고 있는 사내였지요. 목소리도 작고 힘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또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광덕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광덕은 마른 장작 하나도 들지 못할 것 같은 약한 사내이지만 믿음이 가는 사람이야. 암 그렇고 말고 난 광덕이 하는 말이라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도 믿을 걸세. 이렇게 광덕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받았습니다. 엄장은 광덕과는 무척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덩치가 덩치가 매우 컸지요. 엄장이 한 번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면 마을 전체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힘도 장사여서 마을에서 힘쓰는 일이 생기면 누구나 엄장을 찾았어요. 한 번은 이웃 마을에 폭풍이 몰아쳐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하필이면 나무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쓰러졌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치우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나무가 너무나 무거워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어요. 옆마을에 엄장을 부릅시다. 그는 천하의 장사이니 이 나무를 금방 옮길 것이오. 이웃 마을 사람들은 엄장이 사는 마을로 달려 갔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자네가 와서 좀 도와주게. 이웃 마을 사람들의 부탁에 엄장은 선뜻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힘 좀 써보지요. 엄장은 싱긋 웃더니 성큼성큼 이웃 마을로 걸어 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나무를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엄장이 힘을 주자 꼼짝도 하지 않던 나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움직인다.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자자 우리도 다같이 나무를 움직여 봅시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나무에 달려들어 힘껏 나무를 밀었습니다. 마침내 나무가 길가로 무사히 옮겨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게 모두 엄장 덕분이요. 그래 맞아 엄장이 도와줘서 이렇게 나무를 옮길 수가 있었소. 정말 고맙구려. 이웃 마을 사람들의 말에 엄장이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긁자 겠습니다. 별일도 아니었는데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부탁하시지요. 그때 광덕이 엄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엄장 정말 대단하군. 자네가 이곳에서 커다란 나무를 옮긴다는 말을 듣고 도와주려고 달려왔다네. 그런데 난 아무런 도움이 못되었구먼. 이봐 친구 이렇게 달려와 준 것만으로 충분하다네. 엄장은 광덕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광덕과 엄장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어요. 이웃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 친구라는 것에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이 두 사람만큼 잘 맞는 친구도 없었답니다. 광덕과 엄장은 어린 시절부터 한 마을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엄장은 키도 크고 힘이 센 아이였지만 광덕은 방 안에서 책 읽는 것을 더 좋아하는 여린 아이였지요. 광덕은 아이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엄장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광덕을 괴롭힐 때면 엄장이 달려와 아이들을 혼내주곤 했어요. 광덕은 책에서 읽은 것들을 엄장에게 얘기해주곤 했습니다. 특히 불경의 내용들을 엄장이 무척 좋아했지요. 어느 날 엄장은 광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불경을 외워 우리 둘 중 누군가 먼저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면 남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어떨까? 엄장의 말에 광덕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군 엄장 우리 꼭 그렇게 하자고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어른이 되었지만 광덕과 엄장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지요. 두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때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광덕과 엄장은 종종 그들의 약속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엄장 기억하는가? 우리가 극락에 가게 되면 남은 사람에게 꼭 알려주자고 했던 약속 말이네. 그럼 기억하고 말고 난 그 약속을 꼭 지킬 걸세. 엄장이 환하게 웃으며 광덕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광덕이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을 때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놀란 광덕이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광덕이 용기를 내어 그 여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왜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것이오? 광덕의 말에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본 광덕은 깜짝 놀랐답니다. 여인이 무척 젊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지요. 여인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분황사에서 일하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 실수를 하여 절에서 쫓겨났지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도 막막하여 울고 있었답니다. 여인의 이야기에 광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광덕은 그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 먹었지요. 이보시오 갈 곳이 없다면 내 집으로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소. 광덕의 말에 여인의 표정이 환해졌다니라.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광덕과 여인은 분황사의 서쪽 마을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광덕은 온종일 열심히 일을 하였어요. 여인은 집에서 광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지요. 광덕이 이 여인과 함께 살게 된 사연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덕이 예쁜 색시를 얻어 잘 지내고 있다며 착하고 성실하게 살더니 광덕은 복을 받아 꿈그레 이 소문은 이 소문은 엄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엄장은 광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장은 혼자서라도 열심히 열심히 붉돌을 닦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학에 암자를 짓고 농사를 지으며 불경을 공부했지요. 그렇게 십여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엄장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장 나는 극락세계로 가니 잘 지내다가 나를 따라오게 그것은 광덕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엄장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광덕이 사라진 곳에서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들리고 신비한 빛이 땅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엄장은 처음 보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엄장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광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어. 날이 밝자마자 엄장이 광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서는 여인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놀란 엄장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인은 어제 저녁에 숨을 거둔 광덕의 시신을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엄장의 물음에 여인은 울먹이며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건강하시던 분이 어제 저녁때 갑자기 숨을 거두셨답니다. 제게 무척 잘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슬프군요. 여인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광덕님을 장사진에 드려야겠어요. 광덕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장사진에 는 것은 당연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엄장은 여인과 함께 광덕을 정성껏 장사진에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엄장은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 몸이 되었습니다. 당신만 괜찮다면 나와 함께 사는 곳이 어떻습니까? 엄장의 말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다음 날부터 엄장은 여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엄장이 여인과 잠자리를 함께 하려고 하자 여인은 엄장을 꾸짖었지요. 광덕님은 저와 십여 년을 살았지만 하룻밤도 함께 누운 적이 없습니다. 광덕님은 밤마다 단정히 앉아 연불만을 외웠지요. 여인의 말에 엄장은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장은 원효대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로 했어요. 몇 년간 열심히 불도 닦는데 열중한 엄장은 마침내 광덕이 먼저 간 극락 세계로 갈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랑의 모형탑 백제 사비성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사달은 호기심어린 눈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입니까? 불국사에 탑을 세울 사람을 뽑는다는데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요. 한 사내가 벽에 붙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방에는 이렇게 써있었어요. 첫째 불심이 아주 두터울 것 둘째 마음이 청결할 것 셋째 탑이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 아사달은 방을 읽으며 탑을 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탑을 만드는 기술자 였거든요. 그날 밤 아사달은 장인어른께 탑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그 탑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은 기뻐하며 허락했습니다. 자네 실력이라면 가능할 걸세 가서 솜씨를 발휘해보게나 그러나 아사달은 마음 한 구석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사달은 아내인 아사녀를 몹시 사랑했어요. 그런 아사녀를 듣고 서라벌로 떠날 생각을 하니 망설여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침내 아사달은 아사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아사녀는 아사달의 말에 크게 실망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요. 당신과 헤어져 있어야 하는 게 싫지만 당신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부디 몸조심이 훌륭한 탑을 쌓고 돌아오세요. 그날 밤 아사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아사달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보 잘 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인어른을 잘 모셔요. 걱정 마세요. 서방님. 두 사람은 곧 만날 것을 약속하며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어느새 아사달이 멀어져 갔습니다. 여보 부디 몸조심하세요. 아사녀가 큰 소리로 외쳐보았지만 아사달은 듣지 못했지요. 아사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사달도 아사녀를 생각하면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 아사달을 보고 함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위로해 주었어요. 아사녀는 아사달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오지 않았어요. 편지라도 한 장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사녀는 남편 아사달을 생각하며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자 아사녀는 아사달이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아사달을 찾아 서라벌로 가야겠어요. 아사녀의 아버지도 사위가 걱정되던 참인지라 딸의 결심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사달을 찾아 나선 아사녀는 많은 고생을 하였어요. 참아야 해. 서방님을 꼭 찾아가 만나고 말겠어. 아사녀는 힘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견뎠습니다. 마침내 아사녀가 서라벌에 도착했어요. 저 말씀 좀 묻겠어요. 불국사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불국사라면 저쪽으로 가보시오. 아사녀는 사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국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불국사에서는 사내들이 돌을 나르고 있었어요. 제 서방님인 아사달도 이곳에서 탑을 짓고 계시지요. 그를 만나게 해줄 수 있나요? 아사녀는 관리자에게 가서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탑이 완성될 때까지 탑 기술자는 누구와도 만날 수 없소. 하지만 관리자는 아사녀를 보고 딱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심리쯤 가면 자기가 바라는 것이 비친다는 신비한 연못이 있소. 탑이 완성되면 그 연못에 비칠 테니 가서 기다리시오. 감사합니다. 아사녀는 곧바로 관리자가 알려준 연못으로 갔습니다. 아사녀는 연못에 도착했어요. 아사녀는 연못 바위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했습니다. 잠시 후 아사녀는 고개를 내밀어 연못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탑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지요. 어서 빨리 탑이 만들어지도록 간절히 빌어야 해. 아사녀는 먹지도 않고 몇 날 며칠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어느덧 아사녀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어요. 언제쯤 탑의 그림자가 비칠까? 아사녀는 집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남편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빠졌습니다. 탑 그림자야 제발 좀 나와라. 아사녀는 아사달의 모습을 보자 너무 반가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사녀는 반가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아사녀를 삼킨 연못은 이내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그 순간 아사달은 탑 공사를 마치고 절 문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사녀에게 연못을 알려준 관리자가 아사달이 떠나는 것을 보고 달려왔어요. 아사달 두 달 전에 어떤 여자가 당신을 찾아왔었소. 아사녀가 온 게 틀림없어. 지금 그 여자는 어디에 있죠? 아사달은 아사녀가 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떨렸습니다. 내가 심리 밖에 있는 연못을 가르쳐줬소. 그런데 벌써 두 달이나 되었으니 거기에 있지는 않을 거요. 관리자의 말에 아사달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사달은 정신없이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아사녀 어디 있소? 아사달은 눈앞이 캄캄하고 몸도 휘청거렸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탑 공사를 마치기 위해 며칠 전부터 밤을 샌 탓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아사달은 연못 주위를 돌며 아사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메아리 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아사달은 연못 앞에 조져 앉았습니다. 아사녀와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탑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건데 그때 아사달의 눈에 신발 한짝이 보였습니다. 이건 아사녀의 신발이잖아. 아사달은 아사녀의 신발을 껴안고 연못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사녀 잠시 이후 물 위로 무언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방긋 웃는 아사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사달은 홀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연못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아사녀 날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지. 나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겠소.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삽시다. 아사달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듯이 중얼거리며 서서히 연못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사달의 몸은 연못 속에 완전히 감기고 말았답니다. 이들의 애절한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불국사에는 오늘날까지 석가탑과 다보탑이 마주보며 서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지에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으니 무영탑이라는 별명을 지어주는 것이 어떨까. 그 그의 그의 사람들은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도 불렀답니다. 한편 아사달과 아사녀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못다 이룬 사랑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경흥법사 이야기 먼 옛날 신라의 신문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문왕의 신하가 병사들을 이끌고 삼랑 살아난 절로 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민 백마 한 마리도 함께 갔지요.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삼랑사로군요. 이곳에 경흥법사 님이 계십니까? 병사의 물음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와보기는 처음이로구나. 또 다른 병사는 백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흥법사 님께서도 이 말을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걱정마라 대왕께서 법사님을 법사님을 위해 직접 내리신 말이 아니냐. 이 말이라면 경흥법사님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군까지 모실 것이다. 이들은 신문왕의 신문왕의 명령으로 신라 최고의 스님인 경흥법사를 모셔가려고 삼낭사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백마는 바로 경흥법사가 타고 갈 말이었지요. 신문왕의 신하들이 삼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당 안마루에는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와 병사들은 경흥법사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경흥법사님이 어디에 계신 거지? 이윽고 신하가 노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대왕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경흥법사님을 모셔가려고 찾아왔지요. 우리를 경흥법사님께 안내해 주시지요. 그러자 노승이 고개를 들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경흥인데 왕께서 날 보자고 하신다고. 신문항의 신하와 병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나라의 국노이신 큰 스님이 이런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하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이런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신하가 사과를 하자 경흥법사는 웃기만 했습니다. 경흥법사는 신하가 끌고 온 백마에 오르지 않고 걸어서 삼랑사를 나섰습니다. 당황한 신하가 경흥법사에게 백마에 오를 것을 권했습니다. 법사님 군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걸어가시려면 힘들 것입니다. 어서 이 말에 오르시지요. 대왕께서 법사님을 위해 직접 내리신 말입니다. 그러나 경흥법사는 백마를 멀뚱 멀뚱 바라보기만 할 뿐 말에 타지 않으려 했습니다. 법사님 왜 그러십니까? 말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럴 리가 아주 훌륭한 말이구나. 아주 마음에 드는 말이야. 경흥법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애써 준비한 말이 아깝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말을 달 수 없다네. 내가 말을 타면 문소보살님께서 혼을 내시거든. 경흥법사의 말에 신하와 병사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경흥법사는 문소보살과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말을 탈 수 없는 걸까요? 이것은 이것은 경흥법사가 아직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경흥법사는 열여덟 살에 출가하여 어린 나이에도 불교 경전을 모두 훤히 알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문무왕의 유언으로 신라의 국로가 되었지요. 그런데 국로가 된지 얼마 안 돼요. 경흥법사는 원인 모를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원들이 찾아와 경흥법사의 병을 살펴보고는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벌써 한 달이 넘게 고열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군요. 사람의 힘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님들이 경흥법사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손에 염주를 든 한 여승이 경흥법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지요. 제가 경흥법사님의 병을 치료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스님들이 그 여승의 말을 못 믿어오 했습니다. 스님들의 마음을 눈치챈 여승은 이렇게 말을 했지요. 스님들께서는 착한 벗이 병을 고쳐준다는 말을 아시지요? 그러자 한 스님이 대답 했습니다. 네 그건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자 여승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비록 비천한 여승의 몸이지만 경흥법사님께서 완쾌하시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하지요. 여승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경흥법사님은 국로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는데도 지금 병 때문에 이렇게 누워계시지 않습니까? 여승의 말에 스님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법사님의 병은 마음의 근심 때문에 생긴 것이랍니다.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가엾은 중생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 하는 마음 마음의 모든 때를 어떻게 씻어야 하는가 하는 마음 그런 모든 마음이 모여 큰 병을 만들었지요. 여승의 말에 스님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목에 맥을 짚어도 무슨 병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법사님을 기쁘게 웃도록 만들면 병은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승은 품 안에서 열한 개의 가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번갈아 써가며 재미있는 동작을 하였어요. 그 모습들이 어찌나 우습고 재미있는지 스님들은 턱이 빠질 정도로 웃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파서 알아 누워 있던 경흥법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스님들은 모두 깜짝 놀라 경흥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말도 못하실 정도로 아프시던 법사님께서 저리 웃으시더니 그 모습을 지켜본 여승은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법사님의 병이 모두 나은 것 같군요. 그럼 전 이만 물러나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여승은 꾸벅 인사를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이런 여승에게 감사의 인사를 못했네. 경흥법사는 헐레벌떡 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경흥법사의 눈에 남항사라는 절로 들어가는 여승의 뒷모습이 보였답니다. 경흥법사도 남항사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우리 남항사에는 여승이 안 계시는데요. 그럴 리가요. 방금 전에 이곳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법사님이 잘못 보셨겠지요. 남항사 안에 어떤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곳 남항사에 계시는 여승이 전혀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여승은 없습니다. 믿기지요. 않았던 경흥법사는 재차 확인하고도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벽에 걸린 관음보살의 탱화가 보였습니다. 탱화는 부처나 보살 등을 그려서 벽에 거는 그림입니다. 열한개의 관음보살상을 그린 탱화였습니다. 경흥법사는 탱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그림 속 관음보살의 얼굴이 그 여승의 얼굴과 닮아 보였습니다. 그림 속 저분이 조금 전 제 병을 고쳐주셨던 여승님입니다. 스님은 경흥법사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분이 관음보살 님이셨네. 바로 관음보살이 경흥법사의 병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경흥법사는 관음보살의 탱화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경흥법사가 병이 났고 얼마 후의 일입니다. 경흥법사가 말을 말을 타고 공을 향해 가고 있었지요. 화려한 안장을 얹은 말을 탄 경흥법사의 차림새는 무척 호화스러웠습니다. 또 경흥법사가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두 길가에 엎드려 머리를 조어렸 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흥법사와 함께 가던 동사승 하나가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썩은 물고기 냄새가 길가에 아주 심하게 나고 있었거든요. 엎드려 있는 사람들도 지독한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경흥법사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누가 감히 이런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거야?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자 경흥법사는 어디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곧이어 한 노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노승은 다해진 옷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상한 물고기가 가득 든 광주리를 메고 있었지요. 이 냄새는 저 노승에게서 나는 것 같구나. 그러자 경흥법사를 모시던 스님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단단히 혼을 내주겠습니다. 중이 물고기를 들고 다니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새님이 광주리를 메고 있는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스님 새님이 큰 소리로 부르자 노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광주리 안에 썩은 물고기 냄새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모두 괴로워하는 거 안 보이시오? 그리고 중의 신분으로 어찌 물고기를 들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오? 부끄럽지도 않소? 그러자 그 노승은 경흥법사가 타고 있는 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고기를 두 다리 사이에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썩은 물고기를 등에 쥐고 다니는 게 무슨 흠이 된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경흥법사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일찍이 미륵보살림께서 말씀하시길 먼 훗날 부처님의 제자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말탄 승려들은 제외시킬 것이라 말씀하셨느니라 나라의 중책을 맡았다고 잠시 나 스스로가 너무 오만해졌던 것 같구나 중이 몸을 편히 하기 위해 말을 타고 다녔으니 당연히 부끄러워 해야지 경흥법사는 그 노승에게 좀 더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시켜 어느 절에 계신 노승인지 알아보라고 했지요. 스님은 열심히 노승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노승은 경주 남산에 문수사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노승이 문수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노승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승이 메고 있던 광주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광주리 안에는 썩은 물고기 대신 소나무 껍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문수사의 법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당 안에는 문수보살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노승이 들고 있던 지팡이가 놓여져 있었답니다. 경흥법사를 꼬지졌던 노승이 바로 문수보살 이었지요. 스님에게 이야기를 들은 경흥법사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로 경흥법사는 다시는 말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장자의 도사상 장자는 보통 사람들이 가치있게 여기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권력과 돈과 명예 같은 것들을 하찮게 여겼지요. 또 그는 가난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은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는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무리 장자라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겁을 내지 않았을까요? 장자가 죽음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스승님의 항문과 명성에 걸맞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야 하네. 당연하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제자된 도리를 다해야지. 이 사실을 안 장자는 제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장례 때문에 분주하게 애쓰지 마라. 그런 말씀 마세요. 나중 일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 제자들은 스승님을 생각하며 더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니다. 하늘과 땅이 내 관이고 회와 다른 부장품이 될 것이다. 또 별들은 관을 장식할 구슬이지. 만물이 내 관에 들어가는데 더 준비할 게 무엇이냐. 내가 죽으면 그냥 들판에 던져버려라. 장자는 형식을 갖춘 장례가 쓸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그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장자는 죽음 앞에서도 거칠 것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존경하는 스승을 들판에 버려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럴 순 없습니다. 까마귀가 스승님을 먹으면 어쩝니까? 땅 위에 두면 솔게나 까마귀가 먹지만 땅 밑에 묻으면 땅강아지나 개미들이 먹지 않겠느냐? 어차피 땅강아지나 개미가 먹을 것을 솔게나 까마귀가 먹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그냥 들판에 버려두어라. 제자들이 정말로 장자를 들판에 두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도를 이루며 살았던 장자는 지금도 그의 도가 사상과 함께 기억되고 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거타지 이야기는 심청전의 바탕이 된 이야기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심청전과 거타지 설화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래요. 인당수에 스스로 몸을 던져 연꽃으로 변했던 심청이와 연꽃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용왕의 딸이 비슷합니다. 또 제사를 지낼 때 희생물로 인간을 신에게 바치는 일이 나오는 것도 비슷하지요? 이렇듯 사람을 신에게 바치면 마을이나 배의 선원들 전체가 안전해진다는 것이 옛날 설화에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서 옛날 이야기는 들어도 들어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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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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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